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. 크리스마스입니다. 성탄절. 제가 그래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. 선생님, 그것도 별것도 아닌데요. 하지 마세요. 저 진짜 고생해서 만든 겁니다. 뭐냐면 제가 바로 전주에 고1, 고2 학생들한테 공부량 정해줄게 라고 하는 캣을 찍은 게 있죠. 그랬더니 학생들 중에 문의가 있는 거예요. 뭐냐면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었냐면 자기 수준에 맞는 어휘를 외우셔야 한다. 고2 학생인데 고3 거 먼저 외우는 거 아니다. 고1, 고2 기출문제에서 나온 거 그 어휘도 모르면서 공부하면 안 된다. 그 다음에 이 선물은 꼭 고1, 고2만 한정된 게 아니라 고3 학생들 노베이스라고 여기는 학생들한테 무작위 중요한 자료일 겁니다. 제가 공부량 정해줄게 케이스 찍을 때마다 수준별로 외우세요. 잘 찾으면 시중에 어휘장 많으니까 찾을 수 있습니다.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학생들 중에 문의가 오는 겁니다. 선생님 그런 어휘장 어디서 구해요? 저희가 그래서 그냥 공짜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. 뭘 배포할 거냐면 3개년 고1, 고2 기출문제에 나온 3, 6, 9, 11월 모의고사 있죠. 확평. 여기에 기출문제 중에 난이도 가장 애플, 버스요. 다 뺐습니다. 당연히 뺍니다. 그런 거는 난이도 더하기 중요도 더하기 빈도수 높은 거 어휘 천 개를 모아놨어요. 저희 연구실에서요 저만 손해본 것 같아요. 공짜로 지금 풀었는데 우리 조교들 월급 줘야 돼요. 그 다음에 우리 실장님들 월급 줘야 돼요. 우리 연구팀이 한 달 내내 만들었습니다. 주요 어휘 천 개인데 천 개의 어휘만 있는 게 아니고요. 예문까지 다 집어넣습니다. 뭐냐면 예를 들면 2020년 6월 고2 모의고사 38번에 있는 출석 썼고요. 문장이 있고요. 문장 밑에 해석도 있고요. 그 어휘장 처음엔 제가 이거를 교재 만들어서 팔까라고 생각했는데요. 제가 작년에도요. 어휘장 선물로 퍼드렸거든요. 크리스마스잖아요. 그 다음에 제가 공부량 정해줄게라는 케이스를 딱 찍어놓고 나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자기 수준에 많은 어휘장 어서 구해요. 하도 많이 문의가 오길래 그냥 제가 배포하기로 했습니다. 저희 공개 게시판 자 공개 자료실 있죠. 공개 자료실에 들어오시면 그냥 누구나 다 클릭하 메가스터디 아이디만 있으면 돼요. 자 진짜로 공짜로 배포해드리는 거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프린트하우트 하신 다음에 고1 고2 기출문제에 어휘만 외우지 마시고요. 예문까지 같이 공부하세요. 출처 다 써드렸으니까 그러면 분명히 어휘 능력만 느는 게 아니고요. 해석 능력까지 같이 잡을 겁니다. 이 정도 선물이면 되죠? 그래서 제가 뿌리는 수업이니까 자 자료 뿌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냥 성적만 올라가시기를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냥 퍼가세요. 친구한테도 줘도 될 수 있습니다. 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적만 올리세요. 그러면 제가 아 이거 선물이네 하는 마음 저도 되게 만족하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고요. 내년에 해피해피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